2015년 여름, 홈플러스에 세계맥주가 계시니라. 너도나도 세계맥주를 찾아 홈플로 달려갈 것이니 세계맥주 득템을 위한 주문을 외울지어다.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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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사랑해요. 홈플러스 세계맥주 강추해요. 전세계맥주가 있답니다. 확산가격 완전 다양 너무 좋아. 안주도 정말 맛있답니다. 궁합까지 완벽 홈플러스 홈플러스 사랑해요. 세계맥주 대박이야. 신나게 골라봐요. 가격은 걱정하지마. 홈플러스 세계맥주 안주까지 대박이야. 치킨은 소세지 육국당콩. 아몬드 완전 좋아. 여기가 어디가고. 세계맥주의 성지. 홈플러스. 홈플러스 사랑해요. 세계맥주 대박이야. 신나게 골라봐요. 가격은 걱정하지마. 홈플러스 세계맥주 안주까지 대박이야. 전세계 다양한 세계맥주 신나게 득템해요. 여러분도 세계맥주와 사랑에 빠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홈플러스고 꼭! 세계맥주는 역시 홈플러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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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хозя Voor